웹툰 월드의 천지창조 지난 영상에서는 웹툰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콘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설계도를 짰으니 이제 실제 건물을 올릴 때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오! 건물이에요 건물! 캐릭터가 원고 위에 서 있군요. 아무리 멋진 주인공이라고 해도 허허벌판에 세워두면 이익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미술감독이 정교하게 설계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배경의 역할은 캐릭터가 처한 공간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과 함께 캐릭터의 감정과 행동에 몰입을 더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몰입감! 손으로 원고를 하던 약 30년 전에는 배경 또한 만화 작업의 일부였습니다. 그 시절에 건물을 그리고 싶으면 펜을 자해대고 그어서 그렸습니다. 실제 풍경을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했답니다. 라떼 이야기 때문에 지루하셨나요? 지금의 기술 얘기를 하기 위한 도입부였다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화 작업이 완전하게 디지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3D 소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D 소스는 배경뿐 아니라 인물을 그릴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웹툰 작업에서 3D를 가장 먼저 활용하게 된 부분이 바로 배경입니다. 입체적인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 인물을 놓아 연기를 시킬 수 있게 되면서 웹툰에 나오는 배경의 질은 일직선을 그리며 상승했습니다. 스케치업을 처음부터 배워서 활용법을 익히고 나면 질 좋은 배경을 유료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제 서비스도 있고 종량제로 골라 살 수도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자신이 하려는 작품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부동산 쇼핑을 하기에 앞서 작품 전체적으로 필요한 배경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의 주거공간 혹은 학교, 직장, 야외로키가 많은 작품이라면 갖가지 자연물도 필요합니다. 하늘, 땅, 숲, 수풀, 강, 바다. 혹시 판타지라면요? 창의성이 가미된 건축물과 현실에 없는 색채나 조합이 돋보이는 자연물이 필요하겠네요. 3D에 능하고 취미에 맞는다면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도 좋고요. 보통 아름다운 디자인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시선과 닮아있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보다는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딱히 후회한 적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어떤 파일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구도의 장면이 스케치업 파일로 삽입이 되어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맞는 태도입니다. 배경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걸 활용하는 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스케치업 자체는 기본 인터페이스만 숙지해도 충분한데요. 오히려 투시토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인물 드로잉과 배경에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과정 또한 드로잉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을 알고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 배경을 준비했으니 어쩐지 든든합니다. 하지만 큰 세트장을 꾸미기 전에 시간 메모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벽, 낮, 밤 등의 시간적 배경이 화면에 나타난다면 그 소재도 불러다 놔야겠죠. 이제는 선택한 스케치업 파일을 클립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콘티 레이어가 있는 원고 위에 불러냅니다. 배경 레이어는 약간 어두운 음영을 줘서 한눈에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 파일의 선 굵기를 준비된 캐릭터 시트를 참조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그래픽으로 작업된 배경과 소품이 인물과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이유 중 대부분이 바로 선의 굵기 차이거든요. 스케치업의 윤곽선의 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렌더링 기술이 필요한데요. 렌더링이란 3D를 2D로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웹툰 배경의 렌더링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V-Ray와 Blender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건축물 등의 배경 소재를 원고 위에 불러서 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투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공간에서 느끼는 원근감을 2차원 위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거리감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소실점입니다. 화면을 보는 눈의 위치에 따라 점 하나에 모이기도 하고 양쪽에 두 점에 모이기도 해요. 원근의 기준선이 점점 멀어져 모이는 소실점은 눈높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전시키든 배경 자체는 왜곡되지 않아요. 하지만 배경만으로 웹툰이 완성되지 않죠. 바로 인물이 배경 위에 얹어져야 합니다. 인물의 키와 부피가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배경을 배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죠. 화면에서의 위화감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실제 배경을 배치했다면 배경이 들어가지 않는 컷들을 정비해야겠네요. 배경을 넣으라는 지시가 없는 컷이라고 해서 하얗게 비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단색이 들어가거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거나 패턴이 들어가거나 합니다. 단색 배경이 들어가는 경우는 인물이 클로즈업된 일상적인 대화, 혹은 대화 중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배경을 깔고 알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나게 블러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중점은 시선을 뺏지 않고 인물의 표정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블라데이션도 아주 극적이지 않은 경우 분위기에 알맞게 평상적인 컷에 많이 씁니다. 만약 블라데이션을 이용하여 특정한 의도나 무거운 무드를 주고 싶다면 블라데이션되는 양 끝의 색깔의 차이가 크게 나게 하면 돼요. 그 한쪽 끝의 색상은 가장 무거운 색인 검정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완전히 일상적이지 않은 화면 연출이 됩니다. 절망을 암시하거나 고통, 단절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 검은 단색 화면에 면적이 크고 인물이 작을수록 인물이 배경에 짓눌려 더 위축되어 보입니다. 패턴 배경은 언제 쓸까요? 캐릭터를 귀엽게 보이고 싶거나 혹은 긴장을 완화하고 웃음을 유도하는 개그컷에 씁니다. 어이없음을 나타내는 리액션에도 효과적입니다. 심리표현을 배경이 돕는 경우 많은 경우에 내레이션 말풍선이 함께 사용됩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배경을 통해 암시한다고 생각하고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속도선은 말 그대로 속도감을 느끼게 해줄 때 사용하겠죠?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거나 타격하고 있거나 할 때 씁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색한 게 조금인 정도라고 하면 크립스 듀오의 메시 변형 기능 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물과 배경의 카메라 시점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극화의 경우 극이 진행되면서 각 인물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공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보이는 공간들의 캐릭터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풍부한 이야기 전달이 어려워지거든요. 완성도 있는 이야기의 연출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이야기에 맞는 배경을 사전에 구비하고 작가가 정해놓은 설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인물과 배경의 스케일을 잘못 맞추는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보다 배경의 기물이 너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독자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A부터 Z까지 손수 작업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0% 내 입맛에 맞게 제작을 하려다 보면 마감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순위는 첫째는 마감 둘째는 만화의 내용이 무리 없이 전자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디테일입니다. 스케치업으로 만든 소재는 반드시 배경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돌리고 배치할 수 있는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멋지죠. 음식, 책, 휴대폰, 컵 같은 일상적인 소품 외에도 의상 영역에 있는 액세서리와 장식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인물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배경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용요령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인물의 신체에 직접 붙는 소품인 경우에는 인물을 그린 후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모든 작업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정답은 알맞은 정보와 그것을 토대로 한 반복 학습만이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상력과 주간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올바른 인풋이 없으면 적절한 아웃풋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실제 건물과 인물이 어떻게 비례가 되는지 수시도법에 따르면 이 배치가 어떻게 놓이는 게 바람직한지 끊임없는 정보를 수집해서 작업물과 실제 정부 간의 간격을 계속 돕혀나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